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미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간인데 성탄을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의외의 인물이면서 우리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극조수의 사람 외에는 유대 땅에서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 왕이 나실 것을 별을 보고 알게 되어서 멀리서부터 불원천리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밤마다 여행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멀리서 어려운 고생을 해가면서 거기까지 왔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을 겁니다 참 그들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행 간다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의 여행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왕께 경배하러 간다는 것이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왕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왕께 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체험을 위해서 그들은 그 멀리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누가 보금에 의하면 태어난 아기 예수께 제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목자들이었고 이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대표였던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의 대표였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오는 것도 너무나 어울리고 가장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와서도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온 길루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들렘의 마국간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그 연약한 아기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발견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예배는 나의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왔다면 그 사람은 예배 그냥 보러 온 겁니다 참여자이자 구경꾼될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을 수 있는 모습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가 이 질문에 통과한 겁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은 누구인가 정체에 대해서 좀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먼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좋겠어요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래도 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세 사람으로 얘기해요 왜 세수로 하냐면요 선물이 세 개였거든요 되게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박사들이라고만 나오지 세 사람이라고는 안 나와요 복수입니다 설악 가운데는요 세 명설이 있어요 선물이 세 개니까 네 명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리저리 도울 사람을 찾고 중간에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아왔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봤다 뭐 이런 동화도 있어요 열두 명설도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몇 명이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박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박사들의 난하주에 보면 점성가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서 점치는 자라고 해서 점은 성경이 좀 이거 꺼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2000년 전에 별자리 그림이 이렇게 돌에 남아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시사철과 또 징조를 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를 일찍이 언제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벌써 몇 천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어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를 관측해서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둘지를 체크해서 보고해서 국가 전체를 조언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과학자였고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초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천문을 예측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왕이 날 징조 그러니까 평소에 늘 연구하던 데에서 없던 데이터를 발견하는데 이거는 큰 징조다 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왕이 날 징조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여행 목적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 왕께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유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왔는데 당시 여행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큰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는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까지 여행 가는 것은 그 대상들이 있죠 장사하는 대상들이 여러 낙타를 동반하고 보호자를 동반하고 가는 그런 정도나 있었지 당시 여행이 쉽던 당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예배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왔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변화의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외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은혜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는 태도 경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려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통방의 박사들이 그랬어요 경배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적 반응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마태국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장 20절에도 보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절하는 겁니다 28장 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찬송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네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서 오신 분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매일 주소 가시는 분 중에는요 멀리 천안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서울 구석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쪽 어디입니까? 시흥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멀리서 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이곳까지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예배의 장소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작은 위로만 기대하거나 신세한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자들은요 최고의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오늘 보면 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아기 예수 앞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 왔지만 예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먼 길을 여행 왔잖아요 생명 걸고 왔죠 추위와 건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무릅쓰고 밤마다 결단하여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영하 12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 생각하기 그겁니다 내일은 조심해서 그냥 집에서 화면 보고서 아멘 할까 이런 유혹을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들잖아요 TV만 틀면 유명한 설교자가 딱 나옵니다 멋진 교회 예배당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우리 찬양대와 연주 너무 멋지잖아요 라이브도 좋지만 가끔은 영상으로도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인지 앞에서는 기쁨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내 몸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요 예배를 참 오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굽니까? 멀리서 온 분 준비하고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서 돌아갈 때까지 그 먼 거리를 하루 종일 예배해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올 때에 그 손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한 예물 세 가지가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 사람이 하나씩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객출했는지 뭔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황금은 어떻습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표현한 예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유향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향이 피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왕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표로 드려졌습니다 모략은 어떻습니까? 제가 모략을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썩 보기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모략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며칠 동안 그곳이 그 냄새로 가득 찹니다 너무 강한 향이기 때문에 시치에 썩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향으로 그래서 장례를 지낼 때 많이 씁니다 워낙 강력한 향이라서 그러므로 이 모략은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요 크지가 않아요 작지만 값비싸고 소중한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갑자기 이민 갔다시피 몇 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이민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때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잘 준비된 헌신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줬고 놀랍게 쓰여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황금은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운데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가를 바랬습니까? 알아주는 걸 기대했습니까? 그들의 답을 세워주길 원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고 그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떠났어요 그 예수님 만난 감격 가지고 돌아갔어요 단 한 번의 예배지만 평생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갈라집니다 자 박사들이 그곳에 오기까지는요 여러 종류의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예배되어 있다는 결심 떠나기 전부터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모험을 떠났잖아요 그럼 그들이 도착해서 그냥 저절로 잘 풀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에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 땅의 왕성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멀리서 왕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왕에 대한 정보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별 보고 왔잖아요 별 보고 왔다가 잠시 핀트가 어긋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별 보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도로 갑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조금 떨어진 베들렘이었거든요 당연히 여기겠지 하고 거기서 왕을 찾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별 보고 찾다가 거기서 선입견에 쌓인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지막 어려움입니다 거의 꼬리인 전까지 왔는데 만날 수가 없는 사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온성이 소동하면서 그때 민감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해로당이었어요 해로당은 애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로마의에서 임명된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말썽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손도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은 왕으로 인정합니까? 근데 이 해로는 굉장히 정치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의 환심을 샀습니다 제일 큰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정하고 그를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굶주린 백성에게 세금도 감면해 주고요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구제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좀 했어요 하지만 그가 훌륭한 왕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인성은 파탄하기 직전이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그런 지략과 정치력은 있었지만 자기의 권력을 뺏기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자기의 장모와 아내를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을 죽였고 열 명의 사이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인성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나타난 소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에 방해자는 되는 자아 제거하겠다 그곳, 태어난 곳 중심으로 알려진 곳 사방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는 2, 3년 후에 자기도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권력의 화신 한 톨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2장 5재를 보면요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에 베들렘이라는 데이터를 얻어요 2장 8재를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베들렘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렘으로 보냄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보냅니다 알아보고 나도 알기 위해서 나도 경배하겠다 박사들의 마음에 쏙 들게끔 정치적 수사를 가하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은 싹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난관을 겪는데 길을 잃고 길을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실망스러운 것이요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왕이 날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왕을 만나러 가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박사들을 따라가거나 수습을 하거나 찾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 정답을 알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직업적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헤롯은 민감하게라도 반응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왕이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유대 땅 베들렘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해줘요 대답을 해줘요 그러나 그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무관심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듣고 그러지만 봉사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어떤 도전과 헌신을 요구해도 무덤덤합니다 회개하라 남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잘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 헌신하라 남의 얘기입니다 헌금도 하고 직분도 그냥 잘 지키는데 나한테 더 이상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렘이 그렇게 먼 곳인가? 아닙니다 오마일 7.5키로 정도예요 하루만 마음먹으면 따라가서 정말인가? 진짜 왕이 오셨나? 확인할 수 있는데 안 따라갔어요 물론 밤에 별 따라가니까 밤이라도 차 따라가기 어렵기도 했었겠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오신 소식이 들려지지만 그 소식이 너무나 당연한 소식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회복과 나의 천국감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동방 박사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먼 길 생명들여 찾아왔고 예수님 만나서 감격과 기쁨의 예배와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배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멀리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간 것 뿐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라는 이벤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헛된 예배입니까?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예배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 만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을 때에 그 자세 자체가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 최고의 기쁨을 항상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이나 교회의 멤버 정도만 되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소문듣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밤에 어둠을 뚫고 대가를 지르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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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